지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본선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주 지역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와 공천장을 진 후보 간 집안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성주군수 선거는 4년 전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된 전하식 성주군수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단수 추천된 국민의힘 이병한 예비후보와 무소속 전하식 예비후보에 재대결이 성사된 겁니다. 단체장에 이어 광역의원 선거도 리턴 매치가 됐습니다.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된 도의원직을 놓고 국민의힘 강만수 예비후보와 무소속 정영길 예비후보가 맞붙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전도 치열합니다. 4년 전에는 무소속 후보가 비례대표를 제외한 성주군의회 7개 의석 중 4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도 무소속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판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무소속 돌풍이 불었던 성주군, 올해도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집안 싸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